디렘의 비트라인 센스 앰프는 래치로 구성되어 있다. 비트라인 센스 앰프는 인풋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작은 전압 차이를 디텍트하기 위해서이다. 쌍으로 이루어진 인풋에서 한쪽은 레퍼런스 역할을 한다. 최신 디렘의 어레이 전압은 1V임으로 레퍼런스 전압은 0.5V 근처가 된다. 레퍼런스가 정확히 0.5V가 아닌 이유는 리키지 때문이다. 데이터 1의 경우 새 전압이 1V이지만 리키지에 의해 0.9V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센싱을 위해 레퍼런스가 0.45V가 되면 좋다. 따라서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은 각각의 디렘 회사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 정확한 데이터 센싱을 위해 센스 앰프의 인풋이 되는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의 로딩이 항상 매칭되어야 한다. 디렘 테크가 줄어듬에 따라 센스 앰프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보핑 차이도 커져서 미스매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스매치를 캔슬하는 옵셋 캔슬 타입 센스 앰프가 널리 사용된다. 센싱 원리는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의 작은 전압 차이를 증폭시키는데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엔센스 앰프 퍼스트 스킴입니다. 차지 셰어링 동안에 NSA나 PSA는 오프되어 있다. 차지 셰어링이 완료된 이후에 NSA를 먼저 온시키는 것이 NSA 퍼스트 스킴입니다. 그러면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가 동시에 드랍이 발생하며 낮은 쪽이 더 빨리 떨어진다. NSA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면 이때 PSA를 온시킨다. 차지 셰어링에 의한 전압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뒤집어지는 분량이 발생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PSA를 약하게 하여 소프트 센싱이라 부르고 어떤 회사는 PSA의 1V보다 높은 1.2V를 초기 값으로 주어 오버드라이브라고 부른다. P-MOS 모빌라티가 N-MOS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디램 회사에서는 칩 사이즈를 고려하여 NSA 퍼스트 스팀을 사용하고 있다.